어우 바글바글해? 응 불로길이 아주 바글바글해 장마때처럼 들었다 이거 돈 벌었네 이거야 얼마라고? 4,000원이요 4,000원? 네 어휴 뭐야 어휴 아 이하동문이네 여기도 불로길바글 너무 많다 싱싱합니다 싱싱이 아주 끝이야? 아주 금방 마무리하는데 별 볼일없다 이거지 신이 안난다 신이 안나 아버님꺼 거둬? 거둬여서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아 그 아저씨꺼? 아저씨꺼? 자 원래는 정체어망 국경만 걷고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 앞에 동네 앞집 아저씨꺼 정체어망이 있다고 해갖고 이거 하나 더 걷고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저 마저 정체어망을 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배태가 이렇게 올라가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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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올라가 봐 올라가 봐 하하 하하 여기가 야 이거 대박이네 여기는 아직 그냥 블루기미가 집단으로 있네 미치겠다 여기 이렇게 왔나? 아니 태어난지 야 진짜 여기는 99%야 야 다 블루기미야? 동사리 한 마리 있고 아 동사리가 엄청 크다 다 넣어요 야 이거 배로 밀면 깨지겠다 이거 얼음? 다 깬 거야 우리가 아 저 앞에 있는 거? 정문형 내까지 고기가 반짝반짝 해야되는데 다 시커메 소가리는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야? 야 여기 블루기미가 엄청나네 태어난지 얼마 안됐어 이게 어마어마하겠다 여름에 뭐래? 예 이게 여기 뭐 1%도 안 되는 거지 0.1%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올해 어마어마하겠어 이거 야 저쪽 반대편 강쪽에도 많을 거 아니야 그쪽은 대려 적어요 아 오히려? 베스가 좀 더 들고 큰 강은 그쪽은 물이 새서 그런 건가? 네 물이 깊고 수풀 때문에 얘네가 있는 거야 막 산란한 거 하려고 이건 100%다 100% 형 그건 붙지 마세요 어차피 다 죽여야 돼 없어 야 어쩜 이러냐 야 어 이거는 어우 한 마리 있다 형 그 바다에서 먹는 그 돔이 뭐지 이거랑 비슷한 게요? 자리도 그 세컷 떠먹는 거잖아 형 갖다 떠 형 갖다 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못 먹나? 먹어봐 흥내가 나나? 형이 먹어봐 한번 올려줘 도전 아니야 아 세컷이로 그냥 끝에 어 세컷이 괜찮겠다 야 어휴 난 왜 이렇게 오늘 두 개가 있는 줄 알았어 그냥 뭐 출렁출렁 내리는데 뭐 발로 한번 뚝 쳐볼까 렛되고 뭐 포함 힙 하 하 어 야 짠 그러면 이런 게 얼음쪽에 있는 거네 저를 환경을 한번 lên 여긴 뭐 좀 나오겠다 장어집 나오겠는데 쏘가리하고 여기 어디 터졌구나 날 좋을 때 와서 손봐야지 어차피 걷어버려야 되는데 아 아깝다 꽉 누가 또 오시는데 안녕하세요 안 나오는데요 블루길만 가득 찼어 저희 엄장군 아버님이 집니다 여태 잡았어? 여태 잡았어? 자 이렇게 해서 세계정치어망을 다 걷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얼음 깨고 있습니다 새빙선인데 새빙선 아깝다 앞에 있으니까 꼭 눌러주니까 좋네 니가 앞에 있으니까 꼭 눌러줘서 좋아 다 떨어졌다 국감이 이럴 때 좋는데 앞에 눌러주니까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은 자라 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정확한 사람은 나한테